성령의 시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 보내신자 예수 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같이 예수의 것을 느끼고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는 자기 선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 정신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0장 21절에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갱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되는 느낌을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거기에 소갱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타종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병들이 낫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날 때부터 된 소갱이 고침받은 것은 창세 이후로 이른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 표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때가 이제 수전절이 이르게 됩니다.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한우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BC 164년에 신구의학 중간시대의 유다 마카비가 조동이 되어 가지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한테 봉헌한 그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쉽게 해서 수전절 수란 말은 수리한다 할 때 수 저는 성전 다시 말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때에 이때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째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 답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자 이 수전절이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자 모여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선거 정치 얘기가 초미의 관심사였겠지만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와서 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생각 자 지금 한국 정치는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가 관심이 없겠겠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아주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도 너무 헷갈리고 너무 격론이 심하니까 이제 확실한 결론을 한번 내려봐보자 싶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애호사고 가로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어이없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였던 밝히 말씀하시오. 자 이 어이없게 한다는 말은 아주 헷갈리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에는 단순히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알기 위한 질문도 되겠지만요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봤잖아요. 가난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뭐였었나요. 바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고 다시 말해서 로마법에도 걸리고 모세율법에도 걸려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받들이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요 여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누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앙인들이 지금 온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의 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답을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내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했던 동등성을 말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재판다 필요가 없고요. 로마법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돌멩이 들어서 그냥 참남한 말을 들었다다. 바로 돌멩이 들어서 칠 수 있는 완벽한 유대인식 인민재판이 지금 여기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히 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 잘 말했다가는 바로 돌멩이가 날아오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처음에는 살짝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돌멩이가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을 돌려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가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나는 이미 말을 다 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미 말을 다 했다 이거예요. 자 이 쟁론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뭔지 모르게 돌멩이를 들어서 치기에는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기에는 뭔가 확실한 점이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해 하겠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확실하게 칠 수 있는 확실한 예수님의 증거가 나와야 돌멩이를 들어서 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치기에는 또 왜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사회명을 돌멩이를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유대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군중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인정하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 군중에게 와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 저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돌멩이를 들어서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살살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 것이다.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특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나는 죄를 알며 저희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지금 이 헨대에 지금 헨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성도들한테 예수님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내 교인이 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나의 이런 사상과 이걸 안 받았던 게 당신은 내 교인이 아닌가 보다. 내 교인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나를 따른다.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듣고 안 하는 거 보니 당신은 내 교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 말을 소용을 하겠어요. 그 말을 누가 소용을 하겠냐고요. 이 목사님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런 편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3차원에 통용하는 눈과 귀로 언더스탠드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구조 속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의 눈과 귀를 뜨지 않으면 요한복음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구원의 원리, 구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접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마음이 오픈하게 되어 있다는 이 영적인 구조 속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다시 오픈될 날이 있겠죠. 여기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의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주의를 내 손에서 빼낼 자가 없는이라. 여기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주의를 내 손에서 빼낼 자가 없는이라.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어진 구원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빼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구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받아서 대신 일을 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디파지트 할 때에는 누구의 부탁받아서 디파지트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디파지트에 내는 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디파지트한 돈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누구 대신 못 갑니다. 본인이 가야 되고 본인이 날지라도 아이디가 없고서는 절대로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 나 구원 준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들 누군가가 뺏을 수 있을 그 권리는 받은 구원을 취소하거나 받은 구원을 뺏을 수 있는 존재는 본래 이의를 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의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받은 구원을 뺏거나 구원된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의를 시키신 그 본질적인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의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다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니라 아무도 이 구원을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파워와 권위를 얘기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속에서 서서히 뭔가 끌어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특히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0절을 치렀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이미 밝혀서요. 이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가를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이미 다 공부했지만 깨닫지 못한 이유는 메시아라고 보려면 메시아는 베들람에서 태어나는데 이는 갈리리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폴리티컬 머사이어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안식이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이를 오히려 어기는 듯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대2적을 통해서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행하는 일 이 행하는 이 일이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이것은 7대2적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자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 표적만 잘 따져봐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것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들이 못 깨달았다는 사실을 서서히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서히 돌멩이를 들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끌어올려오는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돌멩이를 들게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은 이 요한범 읽을 때 아니 뭐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아주 사도 요한만이 사도 요한만은 아니에요 바울서신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사도 요한은 특히 사도 요한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 동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마테마가 누아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냄새가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타추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 제일 첫날 강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수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못을 박아놓고 요한복음을 풀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실제 예수님의 사회계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말을 내뱉어야 사도 요한은 그걸 캐치를 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회계 현장 속에서 그 말을 들어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가슴송에 딱 꽂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그게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을 왜 전제로 박아놨는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같이 깨끗하게 세워야 돼요 자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라는 이 말이요 이 전치사 이 헬란의 애니라는 말이 있고 에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애니라는 말은 이 애니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개개의 여러 사람의 개개의 인격은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상호 내주고 상호 공존 해갖고 뜻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로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끝에 쓰는 단어가 이 애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애스라는 단어는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할 때 한 개는 애스라는 단어를 두고 각자 구분되는 건데 이것이 뜻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양가 목자가 하나이니라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애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단어로 여기가 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에 이 주의시들이 됐다 이제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돌멩이로 칠 수 있는 확실한 신성모독의 메시지를 잡았구나 그래서 바로 돌멩이로 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찰라가 비로소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속에 제가 지금도 방송이기 때문에 못 전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 정가하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합니다 신성모독이 될까봐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연애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325년 리키아 종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증거되는데 인정받는데 300년이 걸렸다고 아직도 그런 존재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동등성을 분해하는 존재가 아직까지 우리 교계에 존재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오해를 하고 다른 내용이나 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사도 요한식의 표현 사도 요한식의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마테마가 누가식의 메시지가 99%예요 요한식의 메시지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돌멩이를 덜어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내가 지지에게 영세를 주니 영리 멸망치 않을 테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에게 준 죄를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못 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자 28절에서는 내 손에서 못 빼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못 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손에서도 아무도 못 빼하사 그럼 아버지 손에서도 아무도 못 빼하사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손의 관계가 관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하나의 손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의 손에서는 뺏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본래 권위를 다가오고 계시니 아버지 손에서는 못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아버지 손에서도 못 빼앗고 내 손에서도 못 뺀다 그 말은 아버지 손이나 내 손이나 동등한 수준이다 동등한 파워와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못 털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돌리지 않고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정도를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이제 돌멩이를 덜어쳐서 죽이기만 하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말을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언더세한다고 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언더세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33절에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며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뒤에 이 말을 어떻게 언더세한다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언제든지 했으나 믿지는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의 메시지로 얘기를 듣고 왜냐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그걸로 이해했을 뿐이지 그 말의 내용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get it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돌멩이를 덜어치려고 하는데 그럼 구약성경에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냐면 10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편 82편 6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전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이며 지전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이 10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10편 82편 6절에 가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0편 82편 1절에 가보면 이 재판장들 중에 재판장들이 모여있고 그 회의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왕들이나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 그들을 일컬어서 신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추레옥계 7장 1절에 봐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내가 늘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간 이 모세가 바로 바로에게 신적인 진으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성경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반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 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또 역시 또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또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 부분을 맹점을 딱 끄집어내갖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구절로 이 구절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에서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구절로 쓰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구절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보는 사람들에 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듣고 그걸 이해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이 시대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수 속에 새겨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뜻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고 지향팀이 하나고 그래서 이 요한의 특유의 표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호 내조하고 상호 침투하는 관계 이 신학적 용어로 페레코레이소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강서울에 할 때 서로 다른 여러 여인들이 양손을 잡고 뱅뱅 돌면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다른 인기체가 서로 하나로 되는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유대인들한테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예 요한복 1장에 질렀건 만물이 그로말며 지연바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그로말며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으셔서 바로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이분으로만 내 영생과 생명을 얻게 조금 더 부득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장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귀한 하나 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만드는 규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한 하나 됨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